안녕하세요. 변자원입니다. 오늘 다빈치 리졸브는 정말 간단한 팁! 특히, 키프레임을 사용하셔서 고급 영상을 만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바로 타임라인에서 키프레임을 보는 방법인데요. 의외로 이 방법을 모르셔서 키프레임 작업을 할 때 고생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점점 화면이 사라지는 크롭 효과를 잡아보겠습니다. 크롭 창을 열어서 키프레임을 활성화시키고, 시작점에서는 전체가 보이게, 뒤쪽으로 갈수록 점점 사라지게 크롭 효과 값을 올려봤습니다. 여기까지는 키프레임 사용법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타이밍, 크롭 타이밍을 바꿔주고 싶은데, 키프레임이 잘 보이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결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버튼만 눌러주면, 이렇게 하단에 키프레임이 표시됩니다. 이 버튼은 키프레임을 활성화시키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키프레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단부에 키프레임을 표시할 수 있는 버튼이 표시됩니다. 또 위치면 위치, 크롭이면 크롭, 세션에 맞게 키프레임 버튼이 표시되기 때문에, 눈으로 키프레임 위치를 확인하면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인터페이스가 다를 뿐이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해보세요.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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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